반갑습니다.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지영 작가입니다. 현재 작가, 강사, 창업 멘토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으로만 보고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잘 나가시는 강사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50만 원 들고 오셨다고 그때 어떤 상황이셨어요? 저는 과거에 아시아나 한국 승무원으로 10년을 근무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처음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는 거고 첫 번째 월급이 받기 전까지 생활할 50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첫 독립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굉장히 외롭고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빠르게 진급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에 딱 50만 원 들고 오셔서 지금의 성과를 이루신 거예요? 10년 근무하고 저한테도 경력 단절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쉬면서도 언젠가 사회로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의 경력 중단의 시간을 겪고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일단은 그럼 이제 20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승무원을 지원을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신방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언론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4학년 때. 그런데 우연히 이제 모집 공고를 본 거죠. 인터넷을 하다가. 그래서 그날이 서류 접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까? 이래서 넣어봤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서류 전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결국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1차 2차까지 되고 서울로 이제 가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공항에 보이잖아요. 굉장히 하고 싶다는 애 듣는 그 승무원이. 너무 멋있죠. 리폼 입고 가는 승무원을 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열정이 뿜뿜되면서 3차 준비를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또 아시아나항공 얼마나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한 기간이. 얼마나 집중도 있게 준비를 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승무원 시험 준비는. 그럼 그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시험을 합격하고 승문들 보는 순간 이제 굉장히 목적 의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인터뷰라든지 이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3차는 이제 그냥 면접인가요? 면접도 면접도 뭐 영어 인터뷰도 하고. 영어 인터뷰도 하고. 그걸 한 번에 붙으셨다는 게 대단하신대요. 준비했던 것들이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이라는 이제 시간 동안 승무원을 하셨잖아요. 일단 승무원 생활 어떠셨어요? 승무원 생활을 하고 저는 그때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체력은 거의 하위 5% 안에 들어가서 거의 한약을 주식처럼 먹고 간신히 버티는 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독립을 한 상태고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임원까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이렇게 병가 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진급도 빨리 할 수 있었고 좀 성과를 좀 내면서 만족스럽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체력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든 거예요?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고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랑 시차가 있잖아요. 가서 한국 시간으로 저는 생활을 했거든요. 위가 안 좋으니까 새벽 4시에 밥 먹고 이렇게 한약 먹고 외국 나가도 한국 시간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시차증도 힘들고 밤을 새면서 장거리 비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런 것도. 그렇게 이제 내가 임원이 되겠다는 목표로 하셨잖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조직 내에서 사실 이제 항공사에는 스튜디스 말고 운전하시는 분, 항공 운항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이제 조직 내에서 경쟁이라는 게 그 직렬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다 똑같이 경쟁을 하게 되나요? 아니요. 승무원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끼리 경쟁이 심하겠네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한 5%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또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또 여성들이 겪는 그런 일반 그런 조직들 그런 문제는 또 거의 없었던 장점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진짜 나는 임원이 될 거야라는 각오를 엄청나게 하셨으니까 그 남들보다 좀 등기보다 빨리 좀 승진하시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승무원이 부사무장이 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몇 퍼센트를 안 해줘요. 사실 다른 조직에서는 그 정도 직급을 좀 잘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잘, 등급이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취득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해서 또 진병을 빨리 했죠. 그럼 작가님 생각하시 조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결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실함은 기본인 것 같고요. 성실함은 당연히 이제 그건 뭔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본이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자기관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그만둔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원래 약하게 태어나고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건강했던 친구들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그래서 자기관리가 특히 승무원인. 승무원인 다른 일반 측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자기관리 진짜 중요하고 또 이제 모든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조직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대부분은 생각하잖아요. 돈을 이 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만 일을 하면 돼. 그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는 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시키지 않아도 뭔가를 알아서 일을 찾아내는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조직에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보다 내가 이 받는 돈만 생각하고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 습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개인의 성장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대기업 임원분들 인터뷰 해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 그래요? 진짜 보수보다 일을 더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체력이 좀 많이 중요한 직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관리라는 거에서 좀 이제 능력이 뛰어나와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데 좀 판가름이 나는군요. 일단. 결국에는 이제 10년간 일하시다가 임원의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퇴사를 하셨잖아요. 왜 퇴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임신 출산 양육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나고 저 애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나도 조금 아니라는 마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출산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나도 조금 편안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악착같이 이렇게 했었으면 힘들었어도 좀 이겨내면서 또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해요 어쨌든 좀 뭔가 준비를 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두고 시간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 당시에는 또 안 됐으니까 상황이 그만두셨겠죠? 그 당시에는 정말 최선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꿈까지 있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선이 아닐 수 있겠나 약간 미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딱 시원하게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 좀 울면서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회사에서도 시간을 조금 더 줄 테니까 고민 좀 더 해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좀 빨리 그만두려고 한다 10년도 사실은 좀 빨리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였던 거죠? 아이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행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성과를 올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이제 부산에 살고 계셨거든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도 만났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네 발령 신청을 해서 이제 어머니랑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갈 때는 다 뜯어 말렸어요 사람들이 서울에서 잘 짓을 잘하고 있는데 또 부산 가서 고생을 또 하려고 하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잘 했던 거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상황이 이제 그런 거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책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전화를 자주 드리신다거나 이제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은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럼 쇼핑몰을 하시게 된 거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이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 이 생각에 쇼핑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숙몰 때 옷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비행을 가서 해외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은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 다닐 때 저는 보통 호텔에 있거나 쉬거나 그냥 가까운데 막 돌아다니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 돌아다니면서 옷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다니고 이제 우리나라랑 또 해외로 어떤 패션이 다른지 이런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관심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제 옷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거 같아요 생각만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경력 중단의 시간을 겪으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창업 관련 책이라든지 옷 관련 이제 그런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옷에는 관심이 있으셨고 이제 뭐 항공 다니면서 해외 패션이란 걸 보러 다니셨다가 이제 뭐 그걸 막 창업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언젠가는 사고 싶다 네, 사고 싶다 퇴사를 하고 이제 뭐 이제 직장을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아, 지금 해보자 해서 쇼핑몰 만드신 거군요 그럼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 블로그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블로그를 처음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글도 쓰면서 사람들이랑 소통도 좀 하고 하면서 블로그라는 공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판매를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들어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블로그가 아니고 아예 홈페이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블로그 마켓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마켓에 상품을 올리고 사이트가 있죠 본인은? 네, 쇼핑몰이 있어요 처음에 잘 되셨어요? 어땠어요? 사실 이제 처음에 블로그에서 상품 판매를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판매까지 적어도 몇 달은 소요가 되거든요 처음 또 블로그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더더욱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인도 홍보를 잘했어요 지인?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했지? 영업을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함도 만들어서 블로그 주소랑 이렇게 써서 하고 아는 사람들이 또 지인들이 많이 소개해주고 해서 블로그에서 매출이 일어나 전까지는 지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잘 견디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웃들을 단골로 만들면서 또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옷이 좋았으니까 저는 팔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이제 판매하시는 뭔가 옷들의 특징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는 승무원 시절에 많이 다니면서 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그렇게 싼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격이 다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있지만 그 가격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그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소재도 좋고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처럼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신방과 나오셨는데 이 소재까지 하실 정도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보고 다니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없으셨어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거래처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시장, 도매 시장의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그런 도매 친절하지 않은 도매 사단님들의 그런 반응이나 동대문 시장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또 화를 많이 내시는 불량 고객님들 굉장히 대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발품을 더 많이 팔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와 잘 맞는 거래처를 많이 찾아내니까 편안해지고 또 불량 고객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대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그분들이 또 단골이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 좀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뭐 약간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동대문 뭐 같이 찾아가서 막 맨땅에 해내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도매 사장님들이 봤을 때도 어설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로 친절하지 않고 질문해도 답을 잘 주지 않거나 물건 주문해도 늦어져도 이제 빨리 이제 연락해 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잠 못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래처를 더 많이 좋은 거래처를 많이 찾아내면서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하시니까 이제 좀 자리가 잡혀 드시던가요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크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조사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실 알리고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힘이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내가 뭐 좋은 걸 판다고 해도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가족이 그 제품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좋은 제품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초반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란 거는 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서로의 이수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친구, 친구의 지인 이렇게 제가 명함을 부렸다고 했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이렇게 쇼핑을 열었어 나 이런 옷 만들어서 해보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이렇게 또 알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에도 또 소식 알려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없어도 구매해 준 사람이 있죠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구매해요 재구매를 계속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이제 단골로 확보를 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잖아요